안녕하십니까 수비전공코치 안병준입니다. 수비선수 기술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오늘은 첫번째 시간으로 포어 롱쿼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어 롱쿼트의 다리모양입니다. 다리모양은 어깨널리보다 넓게 벌리시고 오른쪽 팔을 왼다리보다 뒤로 살짝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이 갑자기 강해지거나 공이 바운드가 높을 때는 뒤로 더 나가서 자세를 잡아도 되겠습니다. 또한 공이 오른쪽으로 멀리 가는 경우 더 옆으로 벌려서 자세를 잡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이 짧게 오는 경우 오른머리 앞으로 나가서 자세를 잡도록 합니다. 공이 굴이 되기를 바랍니다. 광고óle이 동 Viktoria 일가iciency 공이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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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안ED 2, 3, 4, 5, 5, 6, 7, 8, 8, 9, 9, 10, 10. 그러면 다시 이런 맛을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하세요. 이게 3쪽으로 꼭 맞은 경우에는 1, 2로 앞에서 1, 3, 4, 5, 6, 8, 10. 이상으로 오늘은 퍼 롱코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백 롱코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해가 거듭될수록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에게 성심성의껏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아래 자막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위의 정보단 다시 다시 전달이 안 돼 전문의 수요.